인기종성 인기종성 2001년 가요계의 전화통일 나 C O D 니가 필요해 나 떠나려고 해 나 떠나려고 해 나 아직도 니가 필요해 피하무지만 생각해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나 떠나려고 해 나 나 아직도 니가 필요해 다 다 피하무지만 생각해 나 나 이대로 버리면 안돼 그댄 헤어지자꾸만을 하네 그럼 역시 내 앞에서 부어서고 있네 그대 모습이 조금씩 멀어져가네 그 모습이 풀어지네 조금씩 번져가네 왜 내가 그대를 떠나가게 한건지 곁에 있을 때 자라지 못했는지 이제와서 뒤늦게 이제는 자랄게 하며 그대의 발목은 끝장불될지 곁에 있는걸 그게 무엇일걸 언제 내 곁에 있기에 떠나기 전 내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나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아 맘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중에서 언제나 네 생각은 왜 소울해지는지 가볍게 어기는지 그러다 이렇게 후회하는지 이거는 막을 수 없다고 수없이 말이들었지만 떠날 땐 보내줘야 된다고 다짐을 하고 또 해보지만 난 네가 필요해 아무리 말을 해 봐도 그대는 나만 들으려고 안해 그대 없이는 나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그대 없이 살아가야 해 나를 용서 못해? 그래 이해해 나도 내 자신을 도저히 용서 못해 하지만 어떡해 난 네가 필요해 제발 지나가 지옥끼를 생각해 그대는 나를 다시 넘어가면 되지 다시 여성도 하나 다른 밖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두 번씩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를 믿어줘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놓치고 싶지 않아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느라 제발 나 좀 도와줘 이 주간은 막을 수가 없다고 수없이 말이들었지만 너와 날 땐 보내줘야 된다 다짐을 하고 또 해보지만 나 이렇게라도 그대 동정심에라도 그대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왜 왜 날 떠나려고 해 나 나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 다시 아무제만 생각해 나 나 이대로 버리면 안 돼 왜 왜 날 떠나려고 해 나 나 아직도 네가 필요해 다 다시 아무제만 생각해 나 나 그대 돌릴 수만 없다고 수없이 말이들었지만 내 여유야 그대 돌릴 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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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돌 DOT 올릴 수만 자 놀자 올라禁止